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브러쉬에서 리타포를 하면서 면 관리를 하는 방법을 몇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스피어 3d 를 만들고 쉼표를 눌러서 라이트 박스 없애고요 컨트롤 드래그 t 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이크 폴리메시 3d 로 한번 바꿔주고요 마테리얼은 기본 마테리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타포를 해서 면 정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켜보면은 이 면을 관리를 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다이너메시랑 지르메시와의 차이가 무엇이고 리타포를 어떻게 하면서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자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총 3가지 방법의 리타포를 보여드릴 건데요 리타포란 말은 면의 와이어를 재구성해 왔고 관리를 하면서 모델링이나 스컵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한 방식을 리타포라고 합니다 지오메트리 창을 열면은요 일단 다이너메시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에 이제 다이너메시가 있는데 자 여기 레솔루션을 이제 처음에 128 놓고 다이너메시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 레솔루션에 맞게끔 다이너메시가 면을 재구성을 합니다 지금 와이어를 보면은 둥그런 쉐입을 유지를 하는데 이와 같은 면을 룩을 시켜왔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솔루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폴리곤수가 많아지고 면의 구성도 복잡해지게 되겠죠 자 한번 킨 상태에서 룩으로 면을 살짝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너메시를 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을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이제 해당 레솔루션에 맞게끔 이제 면의 분포가 다시 됩니다 그러면은 보신 바와 같이 688 레솔루션을 높였을 때 이와 같이 폴리곤 숫자가 많아지면서 면이 재구성이 되구요 이런거를 리타포로지의 줄임말로써 폴리곤은 이렇게 면을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스컵팅을 하다가 이와 같이 쭉쭉 잡아당기면은 이쪽 부위에는 이제 폴리곤이 모자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폴리곤이 모자라는 데서 스컵팅을 하면은 이와 같이 디테일이 안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너메시를 통해서 면을 재분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폴리곤이 다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디테일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초심자분들이 다이너메시를 통해서 무작정 레솔루션을 많이 높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실수를 범하시는데 초반에는 이런 기본 쉐입이나 형태를 잡을 때는 최대한 낮은 레솔루션에서 기본 폼을 잡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캐릭터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와 같이 기본 형태를 어느 정도 다 잡으면서 해당 레솔루션을 높여가면서 작업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폴리곤이 너무 많아지면은 폼을 다시 형태를 잡을 때 불편해져요 지금은 레솔루션이 낮으니까 폴리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기본 형태를 잡는데 매우 수월합니다 이런 무브 툴로도 간단하게 이제 기본 형태를 중간 디테일 이런 것들을 손쉽게 작업이 가능해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높인 다음에 폴리곤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자 이렇게 다이너메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리곤 숫자가 많아지면은 기본 형태를 잡는데 좀 버거워집니다 이와 같이 좀 속도도 느려지고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데 특히 중간 디테일을 표현하고 형태를 잡는데 제한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를 잡을 때는 레솔루션을 최대한 높게 한 다음에 기본 형태를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어느 정도 기본 형태가 잡혔다 하면은 서브디비전을 높여 갖고 서브디비전을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로우 단계가 있고 로우 단계에서는 돌아가서 이제 또 나중에 수정할 때 기본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디비전을 높여 갖고 작은 디테일들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G 리메션은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리터폴로지 용으로 나온 그러한 기능인데 물체에 와이어를 매우 신경을 쓰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한번 제가 여기 있는 기본 옵션 일단은 5가 타겟 폴리곤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서 다이너메시에서 봤을 때 이 레솔루션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라는 숫자가 5000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다이너메시를 누르면은 5000개의 폴리곤을 분포를 해서 그리고 어댑티브는 디테일이 많은 곳에 조금 더 폴리곤 숫자를 많이 분포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댑트를 켜고 5를 세팅하고 G 리메션을 돌리면은 5000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돌려보면은 위에 있는 폴리곤 숫자를 주목을 해주시면은 다행히 지금 5000개에 거의 맞춰서 나왔는데 이걸 키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5000개에 지금 거의 됐어요 이제 다이너메시 했던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G 리메션은 최대한 형태의 그런 굴곡들을 따라서 이 와이어를 구성을 해줍니다 캐릭터의 얼굴이나 와이어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G 리메셔로 미타포를 해주고 이제 로우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은 게임 SN용으로 로우를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차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로우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기본 쉐입을 만져주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디비전을 높여가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로우가 있는 게 좋아요 모델링을 할 때 왜냐면은 언제든지 다시 내려갖고 기본 형태를 잡아오면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로우를 가지고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높여가면서 디테일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이너메시로 이제 기본 스피어나 이제 기본 메쉬로 시작을 하고 스컵팅을 하다가 이제 로우가 없잖아요 이제 다이너메시로 폴리곤 숫자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로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GE 리메시어 같은 걸로 로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서브디비전을 높여갖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리타코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기능은 최근에 들어서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Activate Sculptive Pro 모드라는 거를 켜보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일반 브러쉬를 사용하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를 뜹니다 일단은 Multiple Subdivision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Delete 하거나 Freeze the Subdivision 레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이 Freeze Subdivision 레벨을 하면은 이와 같이 임시적으로 나머지 서브디비전을 없앤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면은 이렇게 1, 2, 3단계 다시 생겨요 또는 2단계에서 Sculptive Pro를 사용해 보고 싶으면은 아깝지만 Delete Low를 해갖고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Delete Low를 하면은 제가 강조했었던 Low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단점이긴 한데 만약에 굳이 이 Activate Sculptive Pro를 할 경우에는 Low를 여기에 있는 G-Limash나 Dynamash를 통해서 Low를 다시 만들어 갖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 Sculptive Pro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밑에 있는 Subdivision 단계를 지웠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탠다드 브러쉬로 하면은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지금 스탠다드 브러쉬로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곳만 지금 면이 재분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탐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브러쉬들 중에서 되는 브러쉬 있고 안 되는 브러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Move를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Move는 이 Sculptive Pro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꺼졌죠? 자 그래서 스탠다드 브러쉬나 이제 사용 가능한 브러쉬들만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자 무브 브러쉬가 안 되기 때문에 스네이크 후크로 바꿔보면은 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스네이크 후크로 이렇게 해보면은 무브는 이제 리타포가 되지가 않는데 스네이크 후크로 한 곳은 이렇게 리타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폴리곤을 전체를 리타포를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눈 디테일만 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무스도 돼요 그래갖고 스무스로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폴리곤이 많아졌죠?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에만 폴리곤을 분포를 시키기 때문에 폴리곤 카운트를 아낄 수가 있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리타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용한 팁과 노하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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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